그래도 나는 아직 떠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국민 가수 박서진의 보라색 슈트로 완벽한 패션 센스 발산 대한민국을 사로잡다. 국민 가수 박서진의 보라색 슈트로 매력을 발산한 인스타그램 사진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서진은 완성형 비주얼로서 높은 패션 감각과 우아한 댄디함을 자랑하며 그의 사진은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서진의 보라색 슈트는 우아한 댄디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의 완성형 비주얼로서의 매력을 더욱 뽐내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흰 셔츠에 블랙 리본으로 슈트를 소화하여 단조로움을 벗어나고 귀엽고 잘생긴 이목 후비가 한눈에 들어오는 효과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박서진은 케이팝 얼굴 위함을 뽐내며 트로트 세계에서도 사랑스러운 추인 캔디 같은 매력으로 여심을 저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비주얼과 명품 감성 보컬로 인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남다른 비율과 환상적인 슈트핏에 매력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그의 사진들은 팬들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으며 여심과 남심을 모두 서로잡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사진을 본 팬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 이쁘다. 우리 가수의 예쁜 올 왕자님 보라색 슈트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인형과 타이어와 같은 반응을 보내고 있으며 요즘 미모에 물올라 넘 잘생긴 유머러스까지 매력이 뿡뿡 항상 응원합니다. 인형과 타이어와 같이 팬들은 그의 남자 귀여움과 예쁨이 공존하는 매력에 매료되고 있다. 팬들은 박서진의 사진을 보며 그를 찬사하고 멋있고 사랑스러운 왕자님으로 손꼽으며 그의 매력을 칭찬하고 있다. 이처럼 박서진은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항상 받고 있으며 그의 화력에 더욱 기대가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도 박서진의 더욱 빛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팬들은 항상 박서진의 응원과 사랑으로 가득터리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음악적인 재능과 패션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완성형 가수 박서진의 매력은 앞으로 더욱 빛날 전망이다.